현재입니다. 6월달 이제 2개 남았나요? 하이젠 그리고 HVM 모터 관련 업체이다 보니까 전기차면서 로봇 양다리죠. 한투구요. 시가총액은 2160억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상장일 날 그닥이다 보니까 청약일 분위기는 뭐 들어온 만큼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단독 상장이고 유통가능 물량이 11.78% 밖에 안되죠 네 한 230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거죠. 우리 사주 실권이 일부 있겠지만은 그 물량은 신경 안 써도 되고 7.6조 들어왔는데 뭐 더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청약 한도가 온라인 한도가 16000주밖에 안되다 보니까 적게 들어온거에요. 저같은게 우대래가지고 네 이렇게 56000주 청약이 가능했던거고 균등은 1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청약건수보다 균등 수량이 한 1600주 정도 더 많죠. 균등 2주 받은 분들도 있으신가요? 비례 한주에 1800만원 정도 했고 1억 청약시에 5주 6주고 함불일이 이틀이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한주당 비례한 분들 한 3500원이죠. 단 1500원 위에서 매도하면 되구요. 수수료는 별도니까 균등한 분들은 9000원 이상에서 수수료를 냈다 그러면 수수료 안 냈다 그러면 7000원이지만 공시된 최종 하약 및 유통가능 비율은 최종 하약은 32.75% 나왔구요. 기간 수요예측 때 10%나 3배정도 올라간거고 하약수량이 769,000주입니다. 총 주식수 3100만주 정도인데 7000원 기준으로 2200억 정도 되구요. 최종 유통가능주식수는 360만주 금액으로 따지면 254억 충분히 상장에 달 좋은 성적으로 보일만한 유통가능 금액이고 비율도 굉장히 낮구요. 상장에 유통가능 비율. 발조비도 대단히 좋고 발조비도 이건 아니고 이거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게 높고 이게 낮을수록 좋은거죠. 하약이 높고 유통가능 비율이 낮을수록 수치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7000원인데 일단은 단순 주식 가격도 일단 1만원 원들에서 좀 싸보이는 착시효과도 있고 참고로 오늘 상장안내 한국제 15호 스펙이죠. 1783원 예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금액인데 미래 6호 5호 스펙이죠. 5호 스펙은 지금 2040원에 끝났고 이거는 6호죠. 6호는 1992원 KB 29호죠. 이거는 2000원 위에 올라왔고 HMC 1966원 DB 금융 12호 스펙은 2060원이고 한국 14호 스펙은 2080원 85원이죠. 최근에 상장했던 이 미래와 HMC 이 종목들 물륜물이 많다는 거죠. 아직 물륜물이 많아가지고 2000원 언더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올라가면 매도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느낌이고요. 미래 5호 6호 샀고요. KB 29호 샀고 한투는 아직 안 샀고 HMC도 한 100만원 샀고 조만간 스펙들을 한 2000원 언더 종목들을 뭘 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IBK15를 어느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종목을 산거죠. 사실상 IBK15를 한 몇 달 갖고 있었는데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사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산건데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스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이젠 다들 거래들 다들 잘들 하시고 고맙습니다.